종교 활동 종교 활동 각자 마치시고 11시까지 집합하실게요 야 오늘 주문가님 당직이신 거 봤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종교 활동 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오라면 그냥 따라와 어? 우병장님 진짜 안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종교 활동 가야 됩니다 진짜 왜 이러냐 그냥 가자고 아 우병... 아 진짜 안 됩니다 저희 아 그냥 잠만 말고 와 이 셰프야 그냥 여긴 진짜 안산에서 진짜 정말 유명한데야 내가 진짜 아무나 안 데리고 오는데 너무 특별하니까 내가 데리고 온 거야 와 이게 뭡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진짜 이게 여기 이 집 별미거든 이게? 이거 해물라면입니까? 사장님 소주 한 변 소주 한 변 아 근데 저희 소주 먹어도 되는 겁니까? 삼록회관 고기에 솔직히 소주 한 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한 잔은 괜찮아 와 근데 여기 진짜 가슴이 지리는 거 같습니다 어 군인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밥을 먹지? 쟤 가지고 타령한 거 아니야? 어 여보세요? 네 거기 헌병대죠? 압도적 가성비 타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 상록회관 군인 및 군무원 특별 서비스 제공 중 허리디스크가 좀 심각하게 그런 문제 있는 그런 환자 입대를 했고 조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좀 그런 심리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런 용사들이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뭐 소대 간부들 입장에서는 또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 해서 계속 수시로 용사 그 용사 면담해가지고 연통 올리고 또 막 중대장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그런 면담 기록 올렸습니다 뭐 조치했습니다 이런 거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고 하니까 뭐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도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 병력 관리까지 너무 지금 간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지 말아야 될 친구들 때문에 병원에 외진도 같이 나가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막 자차로 운전을 해서 그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얼마나 있었나 빈도가 빈도가 이제 좀 셀 수 없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에 몇 번 주에 한두 번씩 한두 번씩는 꼭 있나요 요새는 이제 또 제가 처음 예전에는 간부들이 꼭 자차로 데려다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용사들 일과 시간 공용 외출이라고 해가지고 용사들이 알아서 택시 타고 민간 병원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도가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그럼 병원 그렇게 다 가버리면은 사람 없겠네요? 병원 많이 가죠 애들 그 수도병원 전기외진 이런 거 많이 가고 또 민간병원으로 본인이 외출 나가서 많이 갔다 오고 평소에는 병이 없다가도 군대 오물도 병이 도지잖아요 그런 인원들도 많이 있죠 평소에는 병원 한 번 안 가다가 군대 와서 아 아프다고 병원 가는 친구 분명히 있을 거란 말 하니까 진짜 아픈 친구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꾀병인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부풀려서 말하던가 이해는 합니다만 자 그러면 병력이 있나요? 병력이 뭐 이제 뭐 근무 그런 경계 근무 투입한 인원들 뭐 휴가 이런 거 빼고 또 외진 간 인원들 빼고 나면은 진짜 뭐 소대 한 개 분대급 정도만 인원들이 남아서 교육 훈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제가 기억 남는 거는 이미 입대 전부터 허리디스크 환자로 판정을 받고 입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부대가 특공부대여가지고 이제 간부들 막 인사과 간부나 중대장이 신교대 찾아가가지고 특공병을 선발해오는 방식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 중대장님이 면접을 보고 그랬을 때 이상이 없던 인원이다 하고 데리고 오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 인원이 자기가 입대 전부터 허리디스크에 문제가 있었고 아 그럼 걔 거짓말한 거네 처음에 입법을 때는 아 걔 가고 싶습니다 해놓고 또 와보니까 또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한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그 중대장님이 어떻게 그 인원을 선발해왔는지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에이 그럼 그 사실 그랬겠네 중대장 잘못이 아니죠 그거는 뭐 지가 오겠다고 했다가 그래서 가능성이 크겠네요 아마도 지금 소대마다 분대장 자리가 한두 개씩은 다 공석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사들 인력 수급이 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 수급이 안 되니까 거의 뭐 중사 부소대장 이런 간부들이 하사들 업무까지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상사들 전역이 많잖아요 국간부들 전역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도 지금 좀 문제가 있네요 간부 숫자가 이제 저희 부대는 주로 중사급 간부들이 많이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사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0대 후반에서 40대인 경우가 많아서 상사로 전역을 해서 사회에 복귀를 했을 때 취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커서 상사나 소령 이상의 계급은 전역하지 않는 것 같고 주로 전역하는 간부들은 장교는 중위 부사관의 하사 중사들이 많이 전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역 전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그런 병참 병가나 재정 병가의 부사관이 업무를 맡아야 하는 건데 일반 분대장이 그 참모부로 내려가서 그거를 비편제 파견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그런 직책은 아니지만 부대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그런 비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참모 업무까지 다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편제로 지금 많이 돌리고 있다 비편제 하다보면 또 원래는 중대에서 평정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일은 참모부에서 하니까 중대장은 또 눈밖에 날 거 아니에요 저희 부대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중대장들이 평정을 웬만하면 다 잘 주는 것 같습니다 비편제라는 뜻은 편제가 없다는 것은 편제가 없어도 되니까 편제를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편제가 필요했으면 편제 요소 소요를 제기해서 편제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비편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지휘관이 불안해서 지휘관이 불안한 이유는 행정이 많아서 결혼 행정이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역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봉급보다는 군의 폐쇄적인 문화가 너무 저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그런 선배 고참 간부들이 후배 간부들한테 부조리를 하거나 폭언 욕설하는 경우가 용사들 눈에 보이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 보이는 데서 그런 게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캡틴 김상우 님이 등장해 주셔가지고 또 이런 군의 현실을 많이 알려주시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게 되고 꼭 이렇게 장기 복무를 목표로 해서 군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장기 복무가 돼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 해서 복무 현장은 넣지 않고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부사관들 사이에서 그런 잘못된 문화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여서 밤새 어디 못 가게 한다거나 일과 이후에 불러서 잡일을 시킨다거나 옛날에는 빨래도 시키고 게임 잘하는 친구도 있으면 롤 시켜서 게임 PC방 가게 하고 억지로 끌고 다니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부사관들 문화 중에 안 좋은 문화죠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나요? 어떤가요? 요즘에는 요새는 그렇게까지 그런 문화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예초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초병 포상 제도가 있어가지고 병사들이 예초를 하게 되면 예초한 인원에게 포상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용사들이 예초를 하면 다칠까 봐 그런 안전 문제로 예초병 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부사관들이 예초를 다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입대하기 전에는 교육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됐다라고 기사로 접하고 왔는데 실제로 가니까 교육훈련 여건이 보장이 안 되고 잔업에 너무 치중이 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했던 군생활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본인 전에도 부사관들이 다 하긴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어느 뉴스를 본 건지 모르겠지만 부사관들에게 그런 걸 시키지 않겠다 이제 훈련만 하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또 야전에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하고 있더라 오히려 병사들은 더 안 하고 간부들만 더 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 부사관들만 하죠 장교들은 안 하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많네요 제가 그 기사를 접했을 때는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업체를 불러가지고 용역을 주죠 네 단업이든 그런 등등의 업무를 부여해서 민간 업체에서 다 조치를 하고 이제 그런 간부들은 이제 교육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인관해서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서는 제가 생각했던 군생활과 많이 다르다 일단 우리가 캠프화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주둔지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리고 주둔지의 책임을 지휘관한테 묻잖아요 지휘관들은 바로 병력도 가까우면 빠르고 신속하게 일할 수 있는 병력을 찾는 거죠 애초에 더 윗분들이 그런 조경이나 그런 부대 시설관리에 대해서 지휘관들한테 한번 불리면 안 돼 이거 좀 빨리 군무원들 불러서 정리해야겠다 시설따만 불러서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바로바로 야 이것도 조치해야지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문화가 안 바뀌는 거죠 문화도 안 바뀌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캠프화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캠프화가 되고 단일 통합이 되면 그때 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휘관들도 마인드를 부대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역 간부들이 한다는 마인드를 없애야 되는데 애초에 군난장부터 사단장부터 그런 잡니를 부사관한테 신고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다칠까 봐 걱정하면서 부사관들 안전 문제는 좀 생각하고 있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부사관들은 뭐 병사들은 다치면 민원을 넣지만 부사관들은 다치면 또 병정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민원을 안 넣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여권 보장이 보장 차원을 넘어서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생활할 때는 경계근무 전담 소대라는 게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한 개 소대가 일주일 동안 용사들과 같이 위병소 CCTV 위병조장 근무를 용사들과 일과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서고 심지어 간부들이 주말에 또 근무서를 나와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병사 생활할 적에는 그런 경계근무를 당연히 병사들이 다 전담해서 했었고 간부들은 당직 근무만 서기도 많이 힘든데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병사들한테 과도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주말에는 병사들이 안 서요? 주말에는 이게 위병소 무인하라고 해서 CCTV 근무만 지휘통제실 가서 화면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앞에서 문 열어주는 건 간부들이 문 열어주고? 간부들이, 간부가 이제 문 열어주고 위병조장 출입체계에다가 이병태형 찍고 아... 이제 위병소 근무랑 위병조장 근무를 주말에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적으니까 위병소 근무랑 위병조장 근무를 동시에 서는 거죠 간부들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 간부는 당직이에요? 그럼 근무예요? 그 근무죠 당직이랑 또 별개예요 보상은 뭘로 해줘요? 보상은 주말에 그렇게 근무를 서게 되면 전투유무 하루씩 주긴 하는데 아, 줘요? 다행이네 주긴 하는데 이게 부대가 일정이 매우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계근무 소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대대전술 훈련이나 큰 훈련 같은 게 있으면 전투유무를 못 쓰게 되죠 전투유무가 지금 문제가 초과금만 안 주고 전투유무를 준다는 게 많아요 지금 네 요즘에 훈련을 뛰고 나면 초과금만 안 주고 전투유무를 준단 말이야? 네 간부들이 전투유무를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쓸 여유도 없고 돈 안 데리고 코 푸는 거 손 안 데리고 코 푸는 일을 지금 당직 근무나 그런 뭐 각종 업무나 이런 제한사항이 있어서 전투유무를 계속 못 쓰게 되다 보면은 거의 막 4일, 5일씩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병사들 시키고 병사들 포상용 거 주면 안 되나? 병장들 시키고 그렇게 병사들은 환장하고 갈 텐데 하루 준다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병사가 빠지면 또 안 되니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간부들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하사들 중사들은 그래서 이제 전투유무가 그렇게 쌓이게 되면은 이제 뭐 지휘관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전투유무를 쓸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쓰지 않고 이렇게 모아뒀다가 이제 와서 쓰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쓸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쓴다고 해도 또 지랄하는 거야? 왜 지금 쓰냐고? 눈치를 주죠 쓰지 말라는 거잖아 참 미친 미치고 팔자 뜰 놀르시네요 최근에 막 훈련도 있었고 당직 근무도 있었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못 쓰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면은 뭐 쓰게는 해줍니다 또 내가 지가 하라고 하는 거 쓸 때마다 죄송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야 이게 얼마나 가스레이팅 된 조직입니까 내 권리를 얘기할 때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아이를 출산할 때도 출산휴가 갈 때도 죄송합니다 해야 되고 이런 가스레이팅이 아주 달달이 되는 노예 집단이 따로 없네 진짜 환장 화가 나서 그래요 제가 화가 나서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옛날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간부들끼리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대회장님들이 간부들 더 챙겨주려고 그러고 간부들 고생하는 거 알고 더 서로서로 우리가 서로서로 챙겨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서로서로 괴롭히는 조직이 되니까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간부 진급자 교류 관련해서도 또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대에 최근에 중사에서 상사로 막 진급을 해가지고 타 부대로 전출 간 간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뭐 부대를 다른 부대로 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숙소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전출만 보내놓고 이 숙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보내니까 이제 남군 같은 경우에는 기러기 아빠처럼 본인의 독신자 숙소 쓰고 가족들은 집이 배정날 때까지 기존 부대에 있던 그런 숙소를 쓰고 있고 이렇게 떨어져서 가족끼리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후배들이 봤을 때는 또 진급하면 고생하는구나 라고 해서 장기일 지원 안 할 거고 좀 남아있는 가족들은 전역을 고민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사 전역률이 역대 최고로 찍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전세 지원금도 안 주고 간부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숙소는 들어가야겠고 숙소는 안 나오고 나오면 거의 무너져가는 개박살 나가고 있는 그런 숙소를 주니까 또 그건 또 못 가겠고 지금 이게 진태양라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숙소를 받았어 근데 거기 뭐 상태가 안 좋아요 그거 가지고 보수하는 일들이 벌어진데 그거 갖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겪은 일이 있었죠 네 제가 그 캡틴 김상호님께 익명으로 제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역하는 당일날에 숙소 퇴거하려고 했었는데 그 벽지가 이미 입주할 때부터 일어나 있었던 거를 그거를 핑계로 해서 벽지 도배값을 물어내라라고 다짜고짜 얘기를 하고 그 마스터키 관련해서도 그 인계를 할 때는 그런 정확하게 설명도 안 하고 인계를 해놓고 나가지고 개수가 안 맞다고 하면서 체크리스트 들이밀면서 여기 당신이 다 쓰지 않았냐라고 다짜고짜 얘기를 해서 키 뭐가 없었는데요? 책상 서랍 키 책상 서랍 키다 기가 막히다니까 책상 서랍 잠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 말같이 다는 걸 집 키면은 그나마 이해했는데 집도 다 도어락이잖아요 책상 서랍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마도 상식적으로는 있어도 아마 서랍에 넣어놨을 거 누가 빼 아마 안 줬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런 걸로 꼬투리 잡는 거 그다음에 사진 보내주셨는데 제가 봤는데 그 집이 보니까 습기가 좀 있죠? 네 습기가 차가지고 그게 팽팽한 벽지가 내가 볼 때는 습기 차서 시간이 지나서 찢어진 것 같더라고요 누가 찢은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간부가 의도적으로 벽지를 찢거나 벽지에 오물을 묻힌다거나 그럼 당연히 보상하고 가야죠 그게 아니라 원래 월세를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시간 자연적으로 벽지가 색깔이 변하고 벽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집주인이 해결하는 거예요 세입자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웬만하면 벽지는 세입자가 해결 안 하고 가요 집 넣었다가 빼잖아요 자국이 남잖아요 적용했거나 조금만 스티커 같은 거는 그 정도 갖고는 뭐라 안 해요 근데 K군대에는 자연적으로 찢어진 거를 시간이 지나서 습도가 차서 자연적으로 팽팽했던 벽지가 찢어진 걸로 봤거든요 사진을 근데 그걸 이제 물어내라 이거죠 그래서 한 13만 원 정도 물어내라 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왜 빨리 집으로 안 오냐라고 그것 때문에 못 나갔어요? 네 그거 해결을 하고 가야 돼가지고 어 몇 시간 몇 시간 동안 체류 됐어 감금 아니야 그거? 이제 저녁 신고하고 나서 이제 그 간부들이 아쉬우니까 점심 식사라도 하고 가라 네 해서 하다 보니까 한 오후 1시 반 네 그쯤에 와가지고 그 뭐 숙소 청소 제대로 되이나 이런 거 점검받고 또 이제 그 벽지 문제로 트집 잡히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전화하겠다 라고 해서 그 관리사무소 측이랑 싸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13만 원 물어줄 거 5만 원으로 그냥 합의를 봐서 그럼 5만 원 되는 거였네 원래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고 관리비를 걷었잖아요 군인들이 관리비를 냅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관리비 된다고 우리 아파트 숙소가 깔끔하게 깔끔하게 관리비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복도 청소나 뭐 그런 거 깔끔하게 해줍니까 아니요 아니 나 관리비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나 이 관리비가 관리비 모아서 그럼 나갈 때 퇴근할 때마다 입주 청소하는 업체를 부르든가 아니면 도배장판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큰 돈도 아니고 관리비 낸 게 얼만데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해준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관리비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 엉뚱한 데 쓰이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누가 심하게 문을 부시거나 그래서 당연히 내고 가야죠 그거는 파손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걸 참 조직 봐봐요 이게 철호를 괴롭히는 조직이 됐다 이게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끔찍하네요 그래서 전역하는 그 당일날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조직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사관이 현재 의무복무가 4년인데 이 복무 기간이 한 3년 정도로 축소가 되면 좋겠고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할 때 그 진급해야 하는 그 기간이 좀 축소가 돼서 빨리 좀 진급 한 2년 2년 안에 진급할 수 있게 그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 동기가 이제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20년에 하사 인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인간한 장교랑 비교를 했을 때 20년에 인간한 장교는 한 3년 정도 되면은 뭐 중위에서 대위 진급을 하는데 나는 아직도 하사네 중사 진급하려면 한 1, 2년 그 장교들보다 한 1, 2년 정도 더 있어야 중사를 진급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좀 많이 느낀다 이런 거를 제 많은 주변 동기들이 토로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교에 비해서 이런 진급 문제는 좀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현역 상원사분들도 자기가 군생활 할 때는 이렇게 중사로 진급한 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급이 너무 늦는다 그런 불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저도 많이 동의하는 게 부산안대를 3년으로 줄어야 너무 길어요 4년은 누가 도전하겠어 4년을 4년 나왔으면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2년제 대학교 학위증이라도 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생 4년을 날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최저시급도 하사들은 거의 안 되는 수준까지 나오는데 다 계산을 하면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3년으로 줄이고 줄이래 4년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중사를 진급시켜준다 3년차에 중사진 전역한 애들은 하사고 장기 넣은 애들은 연장 넣은 애들은 무조건 중사진 4년차 될 때 바로 중사 달아주고 저도 이제 느낀 점이 제가 소대장 할 때 중사진이 제 부소대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중사일 때 우리들의 소령이었단 말이야 내가 소위에서 소령될 동안 우리 부소대장은 중사진에서 중사가 된 거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연락했더니만 중사래 이제 내년에 상사될 것 같아 한동안 상사 정체가 엄청 길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야 이게 말이 되나 부산관들은 과연 얼마나 현타를 느낄까 사람이 진급 계급장이 바뀔 때 마음가짐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 리셋도 되고 근데 중사가 길어지면 이거 우리 국방부청하셔도 안 좋은 거예요 중사들이 자꾸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고 뭔가 발전이 없으니까 사람이 지치고 힘도 약 이러면 귀찮아하고 반복되는 일상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지금은 또 진급하기 싫어할 거야 진급적 교류 생겨서 아무튼 이러한 진급에 대한 것도 우리 적책을 빨리 해소해줘야 되고 부산관들 계급 신설도 말만 지금 나온 지 거의 20년 다 돼 가요 말만 한 지가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제 김상호 기준으로 봤을 때 수많은 정치인들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소위에만 집중되어 있지 하사들한테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봅니다 하사에 대해서 관심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사관 지원도 많이 줄어들고 간부들도 전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텐데 군단 부사관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부사관들 많이 장기도 하고 많이 해라 전역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사에서 원사 올라갈 때 현사라는 계급을 편성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몇 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는 현사가 좀 웃기지 않아요? 바람의 나라 해봤어요 옛날에? 아 네 바람의 나라에 현사라는 계급이 있잖아 그보다 주임상 약간 1등 상사나 선임상사 그런 약간 미군들의 개념으로 해서 상사 계급장 위에 뭐 하나 올려준다던가 좀 너무 아쉽습니다 부사관단의 힘이 육군 주임원사도 힘이 하나도 없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부사관단의 리더라는 그런 육군 주임원사분들이 부사관학교의 주임원사님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주임원사예요 그냥 그들이 뭐 권한을 갖고 있고 파워가 있거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그 정책되는 건 다 장교들의 몫인데 장교들이 우리 부사관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고요 우리 우리 봐봐 아까 얘기한 것들은 병기본 훈련을 부사관들이 알리켜요? 전시회 났을 때 소대장들이 기관총 만질 수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 시키면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당장 당장 기능 고정나 당장 문제가 생겼으면 조치할 수 있을까? 물론 금방 배울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금방 배울 거고 고난이도도 아니고 근데 결론은 전투의 중추는 하사 중사들인데 그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고 그들이 이제 실제로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이기냐 이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부사관들 현실이 현재 이제 제가 대학교를 뒤늦게 복학을 하면서 ROTC 후보생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ROTC 후보생들과도 인터뷰 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ROTC를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ROTC 그 학군단 측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대학 졸업한 친구도 최근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도 ROTC 중의로 의무복무로 전역한 친구가 대학교 학군단입니다 요새 ROTC 지원이 저조해가지고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으면서 아 진짜 ROTC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라는 거를 실감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해가지고 ROTC든 부사관이든 뭔가 직업군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무언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자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전역을 했지만 우리 군이 제발 잘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